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입의 뱅뱅 한입의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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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저는 치즈가 나름을 먹어요 치즈가 좋다고 해요 치즈가 좋더라구요 치즈가 호박이 질을때가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팽이버섯 우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네요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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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고소한 고소한 맛 간장 너무 맛있어 어묵 오늘의 연어는 면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먹으면 면이 엄청 맛있을거에요 면이 너무 맛있어 파틴 오징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